성경통독 사경회 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경통독 사경회를 갔습니다. 지난 35년간의 성경통독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평 성경통독원에 오셔서 직접 저와 대면하여 성경통독을 하셔도 좋고 또는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하시면 새해 2025년 성경통독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경을 열면 기력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에는 많은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많은 조서와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을 비롯한 복음 1세대의 여러 사도가 당시 유대교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협, 로마 제국의 파케를 뚫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비롯해 13편의 복음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서 대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대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세 통의 복음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의 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은혜와 평강의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론의 강복을 기억하며 1500년 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일행이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했던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대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바울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로 대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면서 대살로니가에서의 전도를 회상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난을 회상하며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대살로니가 교회로,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져가듯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도 바울에게서 빌리포로, 빌리포에서 대살로니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 등에서 대살로니가 방문을 계속 시도했으나 여러 방해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 대살로니가 교회와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누가와 함께 아덴에 있을 때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걱정이 되어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자 베리아에 머물게 있었던 디모데를 대살로니가에 보내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덴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를 베리아에서 대살로니가로 파송했던 이유는 대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드린 자들이 환란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 전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대살로니가로부터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빛의 아들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라고 당부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등 바울의 말이 비록 편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는 바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듯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성경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322일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테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여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처만은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라. 형계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테살로니가 전서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델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시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혼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델이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누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아래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려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테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누이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냐느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누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와여금 깨어있던지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느니는 밑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느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의 은혜가 너희는 그럼 내 게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